대전 도안돈과 원신흥동 일대 도안지구에서 추진해온 갑천 생태호수공원 조상사업이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습니다. 갑천 생태호수공원은 43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공사비 93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3월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. 공원에는 테마 놀이터와 경작습지원 등 시민 참여형 공간을 비롯해 출렁다리와 강수육장, 수변광장 등 다양한 체험공간과 생태습지원도 들어서며 바로 옆에는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도 건립됩니다.